네 김승남입니다 회장님 정책지리 한 두 개만 제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조합감사위원회 시스템을 보면 감사위원장 한 분 또 조합장위원 두 분 또 농식품부와 감사원 각 일명씩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제 각종 사고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농협이 좀 제식구 봐주기식 감사를 하지 않느냐 이런 외부의 시각도 있어요 이런 비판도 이루고 있는데 이거 좀 제대로 개혁을 하려면 외부위원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요? 회장님 네 그건 뭐 저 법이나 이런 거를 좀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정을 했으라도 좀 변화를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네 저 우리 감독 농협원님 좀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려도 좀 되겠습니까 조합감사위원장입니다 아니 회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됐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네 그 디지털 감사 전환 추진 계획 컨설팅까지 받아가지고 이게 지금 비대면 감사를 대체하겠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데이터 설계 과정에서 누락되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요 이를 이용해서 또 비의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 부안 대책 이것도 철저하게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장님 네 그거 지금 뭐 조합감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디지털 관련된 거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비대면 시스템으로 해서 디지털 감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사각지대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보안을 지금 보안을 잘 철저히 하셔가지고 줄을 수 있도록 비의사고가 이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도시농협하고 지역농협 차이가 많습니다 도시농협은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신용사업 수익은 과도하게 발생하고 경제사업 및 농업인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미비합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경제사업 매출 2조 5천억인데 쌀 판매비중은 1.7%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지역기반의 신용사업은 지역조합 같은 경우는 저조하고 또 농민들이나 이런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 경제사업과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 비용들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이 도시농협 같은 경우에 도농상생기금을 지금 출원하고 있는데요 중앙회가 지금 차입하는 형태이고 이자 범위에서 사용하고 있죠 도시농협에서 스스로 상생기금은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이자 범위 내에서 허울만 좋게 쓰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농축협들이 그동안에 농협이라는 브랜드는 다 알고 지금 영업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용사업의 중심으로서 큰 그동안의 수익을 얻었는데 실제로 이게 경제지주나 금융지주에서 이 명칭 사용을 내듯이 도시농협도 좀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장님 그거는 전국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조합 내부에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게 아니고 농협 전체가 선순환 구조로서 도시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도시농업인들이나 농촌의 농업인들이나 조합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회장님이 잘 모르십니까 다른 분이 누가 답변하면 경제대표께서 한번 해주실래요 제가 말씀한 내용 부회장님 말씀 지금 현재 도시농협 명칭 사용료 도시농협은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내자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네 아마 상당히 조금 민감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시농협 역할에 대해서 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니 그 벌어들이는 수익이 농협 브랜드를 이용해서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농협을 위해서 아니면 원래 농협법의 취지에 맞게 이익을 좀 이렇게 분배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도시농협 기업 활성화 방안 중에 하나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칭 사용료를 내고 있는 데가 경제지주의 금융사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경제지주의 금융사 경제금융 지주계열사들이 내고 있습니다 도시농협은 안 내고 있잖아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도시농협에서는 명칭 사용료를 안 내고 이 뭡니까 도농 상생기금을 출현하고 있는 이 정도의 어떤 농촌의 조합이나 농민들 위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이자 범위 내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액수는 몇 억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원되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농협에서 명칭 사용료 불원들을 좀 내서 농촌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들 또 농민들을 위해서 쓰자는 거죠 이런 좀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동의하십니까? 좀 논의를 해주세요 네, 역할 증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고민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감사위원회 측에서인가요? 뭐 하실 말씀이 있었나요? 허락을 해주시면 좀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아마 시간 때문에 우리 김성남 위원께서 시간 때문에 다 못 들은 것 같은데 혹시 보충해서 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농협법 개정을 해가지고요 조합감사위원회 의원 구성을요 현재 외부 전문가 2명으로 하고 조합장 2분인데요 앞으로 향후에는 외부 전문가로 4명으로 의원을 선임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돼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잘 해주십시오 그러면 2차 질의 마지막 순서로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